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세상에 맞은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한주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. 예배를 주관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재진 여러분들과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한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제1, 2, 3 RUTC 실현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추게 하여 주시고 개인교회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. 성전건축과 RUTC 문을 열어주세요. 각 가정마다 있는 문제가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에 가 계신 두 분 목사님 내역의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세요. 예배 시간 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.